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ARP 스프핑의 개념 이해 및 실습 세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간단하게 네트워크 계층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ARP 프로토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ARP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IP 주소를 이용해서 MAC 주소를 탐색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어요. ARP는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의 약자로서 주소 결정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ARP는 IP 주소를 이용해서 48bit의 물리적 주소 즉 MAC 주소를 검색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IP 주소가 아니라 MAC 주소를 이용하는데요. MAC 주소가 바로 옆에 있는 어떠한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주소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소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 접속하려고 할 때 먼저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사설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의 공유기한테 패킷을 전송하고 그 공유기가 실질적으로 구글이 존재하는 인터넷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공유기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IP 주소가 아니라 MAC 주소를 사용하죠. 즉 실질적으로는 MAC 주소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컴퓨터의 주소를 나타내는 주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ARP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ARP 리퀘스트, 그 다음에 ARP 리플라이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ARP 프로토콜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MAC 주소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게요. 바로 ARP 프로토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컴퓨터 A는 컴퓨터 B한테 패킷을 전송하려고 해요. 이때 B의 IP 주소 192.168.0.5는 알고 있지만 MAC 주소는 모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해당 내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한테 컴퓨터 B의 MAC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192.168.0.5의 MAC 주소가 뭔지 이 내부 네트워크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이거를 ARP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해당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본다는 점에서 브로드캐스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은 유니캐스트의 반대로써 한 명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송하는 걸 의미합니다. 유니캐스트는 조금 이따가 배워볼게요. 아무튼 이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은 방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방송을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컴퓨터들한테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RP 리퀘스트가 해당 네트워크한테 퍼져나간 이후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 B가 직접 자신의 MAC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ARP 리플라이 즉 응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이제 컴퓨터 A한테만 전송한다는 점에서 유니캐스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 B가 A한테 192.168.0.5의 MAC 주소는 이렇게 생겼다고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혹은 이제 B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가 B의 MAC 주소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ARP 리플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컴퓨터 A한테만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B의 MAC 주소를 알게 된 이후에는 A는 자신의 컴퓨터에 B의 MAC 주소를 갱신하게 돼요. 바로 이런 식으로 아 B의 MAC 주소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자신의 ARP 테이블에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ARP 테이블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운영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명령 포럼프트를 실행해서 ARP-A를 입력해서 현재 기록된 주변 컴퓨터의 MAC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CMT를 입력해서 명령 포럼프트를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ARP-A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재 자신의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들에 대해서 이 IP 주소와 MAC 주소를 각각 매칭해서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제 IP 주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10.30.19.101이라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기타 다른 컴퓨터들 또한 각각의 MAC 주소가 제 컴퓨터의 ARP 테이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ARP 테이블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갱신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ARP 프로토콜의 구조적 취약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ARP 테이블 같은 경우는 왜 취약하냐면 가장 마지막에 오는 ARP 리플라이를 기준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현재 이렇게 컴퓨터 B의 MAC 주소가 2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다른 컴퓨터가 이 192.168.0.5 즉 B 컴퓨터의 MAC 주소가 B라고 이런 식으로 A한테 보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때는 이제 A는 현재 B의 MAC 주소가 2라고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오는 ARP 리플라이를 받고 다시 MAC 주소를 B로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즉 바로 이런 식으로 아 네트워크 상황이 업데이트가 되었구나 라고 컴퓨터 A는 인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ARP 테이블을 바꾸어서 이 B 컴퓨터의 MAC 주소가 B라고 이렇게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전 시간에 말했듯이 MAC 주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각각의 컴퓨터에 단 한 개만 존재하는 하나의 주소라고 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이 컴퓨터랑 이 컴퓨터가 두 다 MAC 주소가 같죠? 이건 분명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 A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ARP 테이블에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B한테 보내는 정보를 이 컴퓨터한테 전송하게 되는 거죠. 즉 만약 해커가 악의적으로 A의 ARP 테이블을 조작한 것이라면 이렇게 A는 어떠한 정보를 해커한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즉 해커한테 네트워크 패킷의 정보를 감청당하게 된다는 소리죠. 바로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B한테 보내야 되는 메시지를 다른 사용자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MAC 주소를 이용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이 컴퓨터 B의 MAC 주소가 B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B라는 MAC 주소를 가지는 이 컴퓨터 즉 해커의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ARP 프로토콜의 구조적인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 해킹 툴은 바로 이러한 해킹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하나의 해킹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바로 이런 식으로 ARP 프로토콜을 악용해서 해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ARP 프로토콜의 특성을 이용해서 특정한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데이터를 탈취하는 ARP 스포핑 기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더욱 자세하게 ARP 스포핑 기법 자체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